여기 가베큐 몇 개가 있어요? 12페소 1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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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저는 밥을 먹었어요 저는 이 밥을 다 보내주세요 한일 150ml 아니면 200ml 당신은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1라이스, 2스틱 1라이스, 2스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코이가 너무 좋은가요? 샤코이가 없어요 샤코이가 없어요 샤코이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필리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게 바베큐 잖아요 바베큐라서 바베큐 투스틱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음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좋아할 것 같구요 예 아 오 치킨 꽃 종룡 자 오늘도 뵈 없이 홍동 공사 arriving 날개 홍동 공사를 Wagyu 여기는 무슨 일입니까? 되는데 공사시간이 공사중이에요 어딜까지 이걸 연결될 데 여기까지 놓아졌어요 근데 마무리가 안된거였어요 바람가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팍팽이 좀 됐네요 오늘 여기 데리고 나가야 될거같아요 이쪽을 지나서 가야되는데 길이 또 생겼어요 여긴 또 안전하게 됐네 마무리가 금세 만드네 그래도 이게 만득이 어디야 친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이 대나무로 되어 있네 별다른건 없어요 별다른건 없어요 별다른건 없는데 플라이웃도 했고 넓어요 집이 거실 여기는 낚시도 하네요 수십이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사람이 살았대요 또 이렇게 천막을 지어서 사람이 살다가 지금은 다리가 지금 여기 안 됐잖아요 지금은 다리가 지금 여기 안 됐잖아요 누가 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플러스 삼촌님께서 알아봐라 했는데 현재는 누가 살고 누가 어떻게 살지는 확실하지가 않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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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사업을 가져다주실 수 있는 거 남편과 남편과 남편이 사업을 가져다주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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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수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영하고 놀고 자연친화적으로 그냥 지내고 있네요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은 없어서 외부에서 찾아야겠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거든요 다른 분인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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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오케이 본목 저 오 탱 Generation 좋 돌 이렇게 시원하네 بل 시원하네 이 Nursing 자 오늘도 변함없이 SNG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동네에 내일 예약하러 왔다가 아이스크림 아저씨 보셔서 오늘 아이스크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오예 옆에서 공유하시는데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에센지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텐트 쳤던 게 나머지는 키우는 것만 남아있죠 점수만 하시면 됩니다 노셀이 오늘 에센이 처음이라 처음으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그래도 오늘 백화점 온다고 쫙 빼입은 거예요 지난번에 엘첸 만났을 때 트리샤 님께서 치킨 바스켓 사줬거든요 그때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볼잎이 먹었답니다 시킨을 예쁜 옷들이 많네요 예쁜 옷들이 많네요 예쁜 옷들이 많네요 뭐지 베텔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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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을 사러 왔습니다 속옷은 제가 사진을 안 찍겠습니다 체인원님께서 또 원하셨구요 예쁜 속옷 사주세요 여학생들이 롱슬립을 좋아해요 지금 보면 지금 롱슬립 있잖아요 롱슬립은 안쪽에 짧은 거 있고 인하우스 엄마꺼 본인꺼 좋아하는 색깔 사해주실래요 엄마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엄마꺼는 청바지 하나를 사기로 했어요 제일 큰 난동서 15살짜리 시어트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 에어 아 아 아 으 으 으 여성분들 필요한 용품들하고 여러가지 많이 샀습니다. 소고턴더웨어 다 샀구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한것들 바지 2개 하고 티셔츠 3개 샀습니다. 소고턴더웨어 다 샀습니다. 소고턴더웨어 다 샀습니다. 소고턴을 바로 샀습니다. 정비용이 8471패터가 나왔습니다. 오늘이 충분하지 않나요? 좋은 쇼핑?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쳐서 먹으러 가겠습니다 신호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타이푼 후에 가족이 어디에 계세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10개? 10개? 뭐지? 타이븐이 뭐지? 다가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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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있는거죠? 다가오는거죠? 다가오는거죠? 가족들에게 도와주신거죠? 가족들의 주문을 사는게 감사해요 가족들에게 구입한거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신거죠 그리고 배송비가 제한거죠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아이고 아이고